풀무원 시작부터 지금까지 사람과 지구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바른 먹거리를 만들어 온 기업이 있습니다 이웃사랑, 생명존중의 정신으로 지속가능한 내일을 만드는 풀무원입니다 풀무원은 우리 생활 속에서 바른 먹거리 사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부터 노인복지시설까지 나와 내 가족이 활동하는 모든 곳에서 바른 먹거리를 경험하게 하고 매일매일 샘물, 요거트, 녹즙으로 건강을 전합니다 또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서비스 공간을 제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과 개인 맞춤형 식생활을 설계하는 플랫폼 서비스까지 풀무원을 먹고 즐기는 것 자체가 나와 지구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일이 되도록 일상 곳곳에서 건강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풀무원의 바른 먹거리는 세계 무대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두부와 김치 식물성 식단을 전하고 일본에서 두부 트렌드를 선도하며 신선식품과 새로운 식문화를 중국에 알리고 글로벌 식품 브랜드 단온, 느슬레, 바릴라와 협력하여 건강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구 곳곳에서 바른 먹거리를 만날 수 있도록 풀무원은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풀무원의 존재 이유는 바른 먹거리로 나와 지구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식물성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과 식단을 개발하고 과학적인 동물복지 농장으로 동물복지 원료의 사용을 최대화하며 개인 맞춤 푸드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에서 지구의 환경까지 생각합니다 풀무원의 이 모든 혁신이 시작되는 곳 풀무원 기술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 먹거리의 핵심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풀무원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바른 먹거리 교육으로 아이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게 도와주고 초록의 지구를 만드는 활동에 앞장서며 제품을 판매할 때마다 지구사랑 기금을 모으고 소외된 이웃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풀무원은 진정성 있는 노력들을 인정받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곳에서 더 건강한 내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바른 먹거리로 사람과 지구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기업 풀무원입니다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풀무원 지구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기업이 되었습니다